칸보디아에 잘 다녀왔습니다 18년 전에 제가 신수빈 장론이 모시고 땅을 사기 위해서 갔다 왔는데 그로부터 벌써 세월이 이렇게 많이 지났습니다 오래간만에 가보니까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깨달은 것은 칸보디아의 전통 불교 강국 아닙니까? 그런데 기독교 인구가 꽤 전에는 있었더라고요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수도인 푸논펜에만 크리스찬들이 2만 명 정도가 있었고 교회도 26개 정도가 있었는데 75년도부터 78년까지 4년에 걸친 폴포트 정권의 소위 캄보디안 홀로커스트 인종 대청서 그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피하거나 혹은 죽임을 당했고 그때 한 200명 정도 교인들만 겨우 남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들도 다 죽임을 당하고 3명만 살아남았는데 그런 분들의 후예들이 지금 교회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순교의 피가 캄보디아 땅에도 많이 흐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번에 가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는 여러분도 가보시면 알지만 길거리에서 노인 구경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갈 때만 해도 아 이거 인종 학살 때 노인들이 많이 죽어서 장년층들이 많이 돌아가셔서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이번에 갔는데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홀로커스트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왜 이렇게 노인 구경하기가 힘들까 물어봤더니 평균 수명이 남자의 경우 아직도 60 이하입니다 60세를 못 사는 거예요 삶의 질이 여러 가지로 열악하기 때문에 날은 덥죠 위생은 좋지 않죠 나라의 경제적인 수준도 늘 그냥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죠 그러니까 병원도 사실은 아프면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 시설도 가까이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다 젊은이들만 보이는 거예요 18세 이하의 인구가 전 국민의 절반이라니까 그래서 아주 굉장히 나라가 젊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종교적 상황은 대학살 때 불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말살당했기 때문에 텅 비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가보니까 이슬람의 약진이 아주 두드러졌습니다 곳곳에 초생딸이 이렇게 붙어있는 첨탑 가진 이슬람 사원들이 마을마다 이렇게 있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제 지서스 빌리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 지역이 깜뽕친항인데 이 깜뽕친항은 말이 어렵지 수도인 푸넘펜과 저 북쪽의 세계적인 관광지인 앙코르와트 이제 CM립이라고 하는데 그 두 유명한 도시에 딱 중간에 있어요 우리 선교지가 그런데 그 깜뽕친항 지역에 이슬람이 집중적으로 들어와서 주민들의 절반이 모슬렘이에요 어느새 그렇게 되는 것을 보면서 깜보디아가 사회주의 정권이지만 다른 정교들에게도 문을 활짝 열어놨구나 그래서 정말 때가 됐구나 축구 경기로 말하면 골 때가 있는데 골키파가 없어요 그냥 볼만 누구든지 와서 차면 골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 누가 와서 깃발만 꽂으면 되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캄보디아의 예수마을 프로젝트를 열어주셨어요 지난 18년 동안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았는데 때가 되니까 이렇게 열어주셨습니다 아마 그 전에 이런 프로젝트를 하나님이 활짝 열어주셨으면 우리는 이런 주제 이런 법 저런 규제에 막혀가지고 제대로 일을 추진도 못했을 텐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외적인 상황을 이렇게 열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놀라운 영적인 부흥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땅은 절대로 감안해두지 아니하세요 아벨의 그 피가 하늘에 계속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서 반드시 그 땅에는 놀라운 영적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가 참해 또 우리 프라미스 교회로 하여금 그런 꿈을 꾸게 하시고 또 우리 시니어들로부터 젊은 세대들의 이르기까지 이제 어느새 캄보디아가 쑥 들어왔잖아요 그 나라 위에서 기도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그 나라 위에서 집을 지어주고 또 학교를 지어주고 교회를 짓고 또 우리 클리닉을 세워서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이런 일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멀긴 멀더라고요 뉴욕을 떠나서 한국을 거쳐서 그리고 또 다섯 시간을 이제 날아가는데 제가 마침 한국에 도착한 그날부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으로 러시아 항공을 하늘을 다 닫아버렸어요 일반 항공기들이 러시아 상공을 지나지 못하도록 그래가지고 비행기가 한 30 이렇게 오해해가지고 가는 하고 평소보다 한 30분 정도 비행거리가 늘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깨렌시아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몇 년 전부터 한국 사회에 저말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가 아니고 방언도 아니고 저말은 스페인 말입니다 깨렌시아란 원래 스페인의 투 경기 투 경기에서 사용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투 경기는 한 마리의 소와 여러 사람의 투사가 경기를 하죠 저는 그냥 한 사람이 이렇게 싸우는 줄 알았는데 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자 역할 분담이 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투사가 나와서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그래서 창을 이제 곳곳에다가 이렇게 꽂죠 사진 한번 보실까요? 저기 보면 네 저 사람은 마지막 투사입니다 황소를 잘 보시면 등어리에 벌써 여러 개가 창이 꽂혀 있어요 꽂혀 있어요 칼이 꽂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소가 힘들어요 기운은 빠지죠 지쳐가죠 그러면서도 화는 나 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저 소가 갑자기 정지합니다 그리고 어느 곳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투사를 향해서 가는 게 아니고 자기가 나름대로 정해놓은 장소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거친 숨을 헐떡이면서 그곳에 가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의 온 힘을 거기서 이제 이렇게 준비하는 거죠 에너지를 모으는 거죠 저 마지막 투사와 이제 마지막 결전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그런 장소 거기를 깨렌시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피난처 혹은 안식처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문 투사에게는 몇 가지 철칙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소가 아까 말씀드린 깨렌시아라고 하는 자기만의 장소에 가 있을 때는 절대로 소를 건드리면 안 된다 저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왜? 투사들이 죽어요 왜냐하면 저 깨렌시아라고 하는 곳에서는 소가 마지막 힘을 딱 이렇게 에너지를 모으고 있기 때문에 거기로 섣불리 가까이 갔다가는 이제 노련한 투사도 어쩔 수 없이 다치거나 힘에 눌려서 큰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소가 깨렌시아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면 승부를 해서 저 마지막 투사가 소의 급소에 칼을 찌르면서 황소는 장렬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한국 사회에 저 깨렌시아라고 하는 낯선 언어가 이렇게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가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깨렌시아 이렇게 구글이나 서치로 찾아보시면 저게 사람들의 일상생활로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투호장과 같은 현대인의 삶이 얼마나 바쁩니까? 피곤합니까? 사람들이 쉽게 지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나만의 공간 어떤 재충전을 위한 그런 시간과 공간이 그만큼 필요하다는 그런 반증이 되겠죠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중에는 자기의 해결 능력이나 자기의 통제 능력을 초월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팬데믹이잖아요 문자 그대로 팬데믹 온 지구적인 재앙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무슨 수로 내가 열심히 혼자서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멀쩡하던 몸에 갑자기 어느 날 암 진단을 받는다든지 그러면 본인도 철렁하지만 가족들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한 정신적인 어떤 충격 이런 일들도 우리의 삶 속에 가끔씩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코너에 몰린 저 소처럼 두렵기도 하고 그리고 무력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만의 영역으로 한 발 물러나서 이제 놀란 가슴을 달래면서 숨을 고르고 그리고 자신을 추스리면서 이제 그 다음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계획하는 바로 그런 시간, 그런 공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휴식과 재생, 치유와 회복을 위한 나만의 공간 여러분만의 공간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의 깨렌시아라는 것인데 과연 여러분의 깨렌시아는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오늘 설교의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분들 이렇게 삶을 뒤져보니까 이제 하루의 일을 마치고 퇴근길에 어떤 분은 자기 차 안에서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또 가정으로 들어가면 또 가정에서 기다리고 있는 일들이 있으니까 퇴근과 가정 귀가 그 사이에 차 안에서 이제 뭐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잠깐 쉬는 그런 것을 자신의 깨렌시아로 활용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면 카페라는 게 한국에서는 요새 많이 생겼대요 그래서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이라든지 혹은 퇴근 시간에 잠깐 들려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스트레스도 좀 풀고 그리고 회사로 혹은 집으로 들어가는 이런 것도 나름대로의 깨렌시아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조금 여유가 있는 집은 자기 집 안에 거실이나 혹은 여유 있는 방에다가 소위 뒤로 이렇게 제껴지는 의자 그 리클라이너 의자를 갖다 놓고 거기서 이제 좀 헤드폰 이렇게 끼고 음악도 들으면서 차 한잔 마시면서 그런 시간을 또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소위 케렌시아 스타일 이런 말이 생겨서 이렇게 가구를 홍보하거나 그럴 때 케렌시아 스타일은 이런 걸 갖다 놓으시면 좋습니다 뭐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우리 인생에도 그런 케렌시아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잘만 활용할 수 있다면 이 광야 같은 혹은 투우장 같은 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좋은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토저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저지르는 가장 보편적인 잘못은 하나님의 일에 너무 바빠서 정작 하나님과의 교제를 너무나 게을리 한다는 것이다 한 번 더 할게요 하나님의 일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너무나 게을리하거나 소홀히 한다는 것 여러분 어때요? 저는 이 말을 처음에 들었을 때 얼굴이 좀 화끈해지더라고요 마치 들킨 것 같아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그걸 알았지? 마치 내 깊은 내면을 들킨 것 같았어요 맞아요 세상 일을 하느라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하는 것은 이해돼요 그런데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때문에 정작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한다 이거는 마치 뭐와 같으냐면 바깥 일을 주로 하는 남편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보니까 아내가 있어요 자기 왔어?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일하면서 자기 왔어? 한마디 해놓고 계속 집안일을 하는 거예요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다음에 아기도 돌보고 그러면서 남편하고는 얼굴도 맞출 새가 없는 거예요 남편은 이제 잘 시간이 됐는데도 아내는 아직도 일이 안 끝났어 이게 그날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에브리데이 그렇게 반복이 된다고 하면 남편의 마음은 어떨까요? 분명히 아내가 다 가정을 위해서 또 남편을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저렇게 수고하는 것은 알겠는데 도통 얼굴을 볼 수가 없다 뭐 차 한 잔 마시면서 그날 있었던 일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없다 이런 일이 쌓이고 쌓인다면 그 가정은 글쎄요 과연 행복할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님에게도 깨렌시아가 있었더라고요 주님이 그러면 주님은 어떤 시간과 어떤 공간을 깨렌시아로 그렇게 활용하셨을까 우리 한번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면 잘 알 수 있겠습니다 35절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여러분 저 말씀만 보면 아 주님이 새벽에 아주 조용한 시간을 가지셨구나 그런데요 항상 텍스트는 전후 문맥으로 봐야 진짜 그 텍스트가 제대로 의미가 드러납니다 다시 말해서 컨텍스트와 같이 봐야 텍스트가 제대로 깨달아진다는 거죠 저 35절 직전까지는 예수님의 하루의 일과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여러분도 바쁘게 사시지만 정말 예수님처럼 바쁜 분 없어요 그 짧은 몇 절 속에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그리고 기다리고 만나기를 원하고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브리칭, 티칭, 힐링 정말 숨 돌릴 겨를도 없이 바쁘셨어요 그리고 잠자리에 드셨으면 우리 같으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아휴 어제는 너무 고단했어 그래서 오늘 새벽은 그냥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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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같으면 그럴 텐데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그래서 그 이전과 저 35절을 연결해서 읽어야 저 35절의 의미가 비로소 드러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절 그 다음까지 또 연결해서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보니까 제자들이 찾아와서 주님 오늘도 벌써 사람들이 저렇게 몰려와서 주님 만나기를 원하네요 좀 나가보셔야 되겠는데요 제자들이 이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이 동네에서는 됐다 이만하면 됐다 우리 옆의 마을로 가자 우리가 거기서도 전도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장소를 옮기십니다 장소를 옮기시면 거기 가서는 또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 마을에서 있었던 동일한 일들이 그 마을에서 또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정신없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쁜 하루를 보내신 주님 그리고 또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을 처리하셔야 하는 주님께서 이 일과 어제와 또 내일 사이에 게렌시아 시간을 주님이 지금 갖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특별히 새벽 시간을 선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목사님 중에 어느 한 분이 새벽 기도가 너무 힘드니까 혼자서 화장실에서 아무도 없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도대체 어떤 놈이 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고생시키냐고 아무도 없으니까 그런데 위에서 음성이 들리더래요 내가 만들었다 바로 주님의 음성이었대요 어떤 놈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이렇게 새벽 시간을 좋아하셨을까요? 왜 한밤중에 모든 일 마치고 애들 자고 뭐 조용한 시간도 좋을 텐데 왜 주님은 총각이라서 그러셨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보면 새벽은요 하나님의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시간 여러분 새벽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생각할 때요 우선 캄캄한 흑암의 밤이 있다가 그 다음에 그 밤이 낮으로 바뀌어가는 그 과도기가 새벽이거든요 어둠이 서서히 물러가고 이제 빛이 찾아오는 시간 이 트랜지션 전환기예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밝음이 찾아오는 시간 사단의 권세가 떠밀려가고 빛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시간 그래서 성경을 보면 굵직굵직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또 도우심이 주로 한밤중이 아니라 한밤중에도 일어난 일이 있지만 그건 주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일어났고 정말 지구적인 우주적인 의미가 있는 커다란 사건은 주로 이 새벽 시간에 일어났어요 400년 동안 종로를 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널 때 그 넓은 홍해바다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열려진 시간이 바로 새벽이었습니다 밤새도록은 바람이 불어왔어요 동풍, 아라비아 사막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 물을 계속해서 밀어내는 그런 작업을 했고 저들이 그 홍해를 욕지같이 건넌 것은 이른 아침 시간이었어요 저들이 구원을 맛본 시간이 바로 새벽이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하십시오 열이고가 무너진 것도 바로 이른 아침이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고난 받으시고 페이오프 하셔서 더 이상 사단에게 진 빚이 1센트도 없어졌기 때문에 사단은 더 이상 예수님을 죽음의 권세 아래 가두어 놓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성경대로 3일 만에 우리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게 됐는데 그것도 한밤중에도 일어나실 수 있잖아요 대낮에도 일어나실 수 있고 그런데 유독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이른 새벽은 왜 저렇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우리 주님이 저렇게 이른 새벽 시간을 좋아하셨는가 봤더니 바로 구원의 시간이었고 능력의 시간이었고 그리고 승리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평상시에도 자신의 깨렌시아를 저렇게 이른 새벽에 한적한 곳에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러고 성경을 보니까 나윗도 새벽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응답하셔요? 그래 새벽에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도 새벽에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도우시는 하나님과 또 새벽을 깨우려는 연약한 인생이 이 깨렌시아에서 만나게 될 때 지쳤던 우리의 심령이 위로부터 주시는 놀라운 힘으로 재충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얼마나 여러분들의 삶에 중요해요 그런데 쓰면 쓸수록 빼러리가 점점 줄어들 텐데 그러면 그거 충전을 시켜야 되잖아요 아무리 비싸고 좋은 수많은 기능이 있어도 어느 순간에 빼러리가 2% 1% 하고 제로로 갚어버리면 이건 정말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 깨렌시아는 바로 여러분의 영적인 충전의 시간이라고 볼 때 이거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만 그런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말은 내가 빼러리를 충전하리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좋은 전화기를 갖고서도 빼러리 충전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산다면 그 사람은 좋은 주인이 아니에요 빼러리가 욕할 거예요 아니 전화기가 욕할 거예요 아 내 주인을 잘못 만났어 나한테 밥을 통 안 줘 쓰기만 하고 부려먹기만 하고 영 아주 나한테 신경을 안 써 그럴 거예요 물론 새벽 시간만 깨렌시아는 아닙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은 또 여러 종류의 그런 옵션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어떤 가정들은 목장예배가 깨렌시아가 될 수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여러 사람이 함께 모이는 예배에 좀 조심스러웠잖아요 그럴 때 목장예배는 참 우리에게 해방구였습니다 또 애들은 애들대로 다시 만나서 반갑고 또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또 이렇게 같이 피크닉도 가고 호수가에도 가고 산에도 가고 또 운동도 같이 하고 밥도 같이 먹고 그러면서 많은 가정들이 깨렌시아를 맛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가오는 시니어 수양회 우리 시니어들 2년 동안 얼마나 정말 답답했습니까 팬데믹의 최대 피해자 그룹 중에 하나가 우리 시니어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운전도 잘 안 하시잖아요 교회에서 누가 차를 보내드려야 교회도 올 수 있는 교회를 그렇게 그리워하시면서도 통교회를 오실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온라인 예배 자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보내드리지만 이분들은 또 핸드폰을 보면 2G 핸드폰이 많아요 그래서 주로 전화 받고 전화 걸고 그런 것만 겨우 하시지 젊은 사람들처럼 핸드폰으로 뭐든지 다 하고 또 그런 세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그분들 나이에게 돼 봐요 그러니 세상하고 소통도 어렵지요 온라인 예배도 어렵지요 교회 가기는 더더욱 어렵지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도 요한처럼 반모섬에 완전히 유배돼가지고 지난 2년 동안 너무 힘드셨어요 그런데 수양회를 작년 7월에 다른 그룹들은 엄두도 내지 못할 때 우리 시니어들 위해서 7월 달에 수양회를 열었는데 글쎄 얼마나 반가워들 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 위로와 은혜를 주시는지 게다가 성령 충만하게 이분들이 이제 그걸 경험하게 되니까 사도행전 2장 요엘서에 나온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그 다음에 노인들은 뭘 꾸리라? 꿈을 꾸리라 노인들은 좀 이렇게 제외가 될 줄 알았어요 왜 사회에서는 다 노인들은 이제 리타이어 하셨다고 해서 안 껴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녀들은 예언하고 장례를 생각한다는 거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그 다음에 노인들도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버리지 않냐 하시는 거예요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있었던 꿈도 다 사라지는 연령이 바로 시니어인데 성령 안에서는 연령 제한도 없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나님은 참 멋지신 분이에요 그 시니어 수양회를 통해서 많은 어른들이 자신의 깨렌시아를 이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다가오는 에클레시아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정말 터닝 포인트를 마련하게 되죠 제가 지난 주일에 참석했던 한 남성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잖아요 뭐 그런 이야기들은 너무너무 수두룩하게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진정한 깨렌시아가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만이 아니고 그런 어떤 특정한 시간과 장소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고 이 땅에서의 수고를 마치고 주님 앞에 가서까지도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그리고 재충전과 회복을 주시는 그 특별한 시간과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피난처가 있습니다 이 터널 깨렌시아가 있습니다 거기는 바로 하나님의 품입니다 주님 품 거기야말로 진정한 안식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죠 자기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청소년 때 청년 때 방황을 한참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30대가 넘어서 그제서야 이제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와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참외록을 쓰면서 거기에 그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내가 주님 품에 안기기 전까지 나에게 진정한 안식은 없었다 다시 말하면 주님 품에 안겨서라야 그 참된 안식을 찾았고 경험했다는 그런 말이죠 거기가 바로 어거스틴에게는 그의 터렌시아였던 곳입니다 이곳을 시편 기자가 아주 문학적으로 잘 표현한 말씀이 시편 5편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죽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그 다음까지 한 절 더 봅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은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입니까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인데 이것은 신앙인의 911이라고 별명을 붙일 수 있는 그런 귀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그 다음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형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아멘 이런 은혜가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또 여러분의 가정에 깨레인시아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